안녕하세요. 하리TV의 의정부 하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3월, 4월 호랑이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호랑이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양력 1월, 2월 잘 보내셨나요? 제가 조금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운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차분히 잘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 나셨길 바랍니다. 자, 3월, 4월 운기를 보니까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발톱을 세우고 사냥을 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뭔가 결과를 내기에 용이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죠. 근데 이제 조금 발톱을 날카롭게 세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톱을 세웠을 때 주변에 인간관계에서 조금 구설이 돈다거나 사회가 조금 화평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건강적으로 내가 좀 누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나가면서 결과를 잘 찬아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27살 되는 무인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입니다. 5만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3월 달. 자, 구정지나고 스타트가 어떨지. 짠! 아하, 이것저것 조금 다사사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네요. 좀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 보이고요. 4월 달에는 이러한 일사들이 오, 그래도 긍정성 있게 잘 대처를 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3월 달에는 주변에 인간수의 덕을, 익망의 덕을 많이 보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가든 내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분비는 그런 운기가 있겠다. 덕을 보는 부분도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문소음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훗날을 도보하는 그런 운기도 잘 들어와 있어요. 사람도 모이고 준비도 잘하니 무탈할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좀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너무 무탈하다 보니까 내가 좀 게을러지는 부분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건강적인 부분, 컨디션적인 부분 잘 조회맨다면은 3월 달, 4월 달 소귀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39살이 되는 병인생 호랑이 띠입니다. 아홉 수가 들었네요. 저도. 자, 5만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3월 달 어떨까요? 짠! 아하! 일사가 조금 늘어지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문서적으로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4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짠! 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늘어지는 일사들이 그래도 장고 끝에 원래 악수를 둔다고 하는데 장고 끝에 지혜로운 수를 뜬다, 요수를 뜬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특히나 3월 달, 4월 달에는 내가 태해를 맞이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일사들이 많이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준비를 하고 기반을 잡아 나가는 해로 모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런 일들로 인해가지고 내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부딪히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건 건강상에 좀 누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병적인 부분은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새로운 일사들이 준비를 할 때는 좀 사람들 간에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요런 부분들을 조금 언행에 있어가지고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요때 3월 달, 4월 때 내가 먼 훗날을 위해서 기반을 잡아 나간다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하반기에 좋은 결과로 필이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솔로이신 분들은 연애운의 상승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운기들 많이 누리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1살이 되는 갑인생 호랑이 때 여러분들입니다. 하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3월 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일사가 다다다다다. 특히나 이동수가 좀 많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 지방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자, 4월 달은 어떨까요? 짠! 오! 야, 예수. 발빠르게 대처한 만큼 굉장히 큰 결과들이 많이 나게 된다. 명이 많이 날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럴 때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면 어떻게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자, 서울로 오시면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나 큰 재물에 힘을 받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개인적인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성과가 있겠고 그의 뒷받침되는 컨디션과 부지런까지 따르니 야, 이게 부와 명의가 함께 따르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내가 처음에 일에 너무 흥이 올라서 주체를 못해서 막 일을 쏟아붓다 보니까 뒷심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일사가 있더라도 평정심을 잘 유지해서 가늘고 길게 이 페이스를 잘 유지하신다면 2024년 각진년 상반기에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63세가 되는 이민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양력 3월달 어떨지 5강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짠! 오! 이야, 역시나 큰 대운이 들었다. 호랑이띠 중에 제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4월달에 뒷심이 따를지 보니까 아하, 뒷심은 조금 떨어지는 게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대기일의 운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 이름은 석자, 명예의 큰 운기가 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내 이름은 석자, 간판, 내가 다니는 회사, 직업 뭐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상장을 받는다, 상패를 놓는다든가 주변 사람들 자랑하고 축하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그에 따르는 부도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하, 나쁘지 않아요.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잔치를 벌이고 좋은 일 있는 만큼 주변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잘 되나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 좀 적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때는 좀 여유로운 호의를 베푸셔가지고 정마저 감동시켜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시초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3월달, 4월달 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1월달, 2월달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에 비해서 부정 지나고 나니까 역시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큰 기상을 드러내는 포효를 하는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페이스 잘 살리셔가지고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오늘 호랑이띠 여러분들 항상 좋은 성급을 많이 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